이리 줘봐요. 아 오늘은 외출했다가 제과점에서 식빵 사다가 보트에다 부었어요. 그리고 지금 가족들끼리 정신이 너무 늦게 도착해서 외출했다가 사과 샐러드 했어요. 사과에다가 양상치 넣어서 노란 파프리카 섞어서 이거 해서 샌드위치 다 끼워가지고 커피에다 마실거에요. 거기에 너무 갓 구운 빵이라 금방 이렇게 슬라이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와서 집에 빵칼로 잘랐더니 두껍게 썰어있는데 보터를 내서 구웠더니 너무 맛있어 보이죠? 그리고 이거 이제 끼워서 같이 먹을 거에요.